4,5년 전에 이런걸 잡아냈거든요. 내랑리, 외랑리 왜이렇게 커졌냐. 미쳤다. 야 이거 몇년만에 보는 곡이야. 40이요? 여러분 이거 내랑리래. 내랑리 미쳤다. 이거 어제 갔는데 1박. 우와 대박이다 이거. 40에다가 또 30 얼마야? 38하고 또 불러봐요 또. 40, 38. 어머 어머 떡대야 떡대. 옛날에 이런거 잡았잖아. 이거 몇년만에 보는 곡이야. 이거 왜이래? 우와. 우와. 내랑리 곡이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10월 오늘 며칠이야. 오늘 19일 토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보님의 조항이에요. 효과다. 우와. 여러분 내랑리 빨리 웅덩이로 간다. 웅덩이 볼류권. 감사합니다.